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담당자 좀 아찔했을 것 같은데요. 할인쿠폰을 잘못 부리다니요. 그래요. 이 올리브영 이야기인데요. 올리브영이 할인쿠폰을 잘못 반영해서 밤사이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올리브영은 그제 오후 온라인몰 첫 주문 회원을 대상으로 1만 원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소식이 밤 11시 40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올리브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당 쿠폰을 다운받았는데요. 그러나 온라인 게시글에 첫 구매자가 아닌데 쿠폰이 다운로드 된다,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면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쿠폰은 어제 새벽 12시 30분까지 온라인몰 첫 주문자가 아닌 일반 회원들에게도 발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때문에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쿠폰을 다운받았는데 없어요. 쿠폰이 없어졌다, 이미 결제했는데 취소되는 거냐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측은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온라인 몰 쿠폰이 내부 직원 실수로 가입 고객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쿠폰을 사용한 주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소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다운로드 후에 사용하지 못한 쿠폰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삭제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